우리 동북아 지역을 종점이라고 해야 될지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출발할 거점 항만도시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교수님 그런 항만도시 다 중국이 가져가거나 일본이 가져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굉장히 유력해요. 미국 중국의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미국 기업이. 미국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요. 립서비스를 하자라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말만? 네. 엔비디아의 잭슨 황 잰슨 황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미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중국을 저렇게 계속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여러 산업에도 좋지 않다 말은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제스처를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워싱턴 dc에 출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 어딘가 옆에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로비스트가 무슨 협회 사람들과 함께 공화당 의원의 보좌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다 설득하고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좋은 거다. 네가 이 법안에 통과되게 이 법안을 제재하는 데 도와주면 우리 협회가 너희 상원의원에게 정치재금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게 룰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이 또는 그쪽 협회에서 로비하느냐 안 해요. 왜 그러냐. 반도체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중국은 필수제예요. 산업의 쌀이에요. 중국은 이 반도체를 일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 미국 일본 등 이런 나라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여러 뭐라고 할까요 제품들 반드시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쟤네들은 눌러도 어떻게든 갖다 쓸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다 물건 팔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립서비스만 잘하면 중국 애들은 이게 필수제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래픽카드나 이거 다 사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쟤들도 가전제품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드니까 그건 당연히 팔릴 거고 쟤들이 만드는 것만 못 만들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팔릴 리가 없고요. 이번에 아이폰 새 버전 중국에서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부 다 아이폰은 이제 사용하지 마라는 언포를 비공식적으로 내렸는데 걔는 법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덜미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걸 내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 초미 관심사였잖아요. 아이폰 이거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대박 나죠. 1분 만에 매진됐다. 1분 만에 매진됐어요. 이게 바로 미국 기업들이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도 예를 들어 미국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반도체나 이런 거 안 팔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건 좀 기후에 불과하다고요. 그럼요. 이번에 중국 화웨이에서 칠라노 공정 기술이 들어간 휴대폰이 출시가 됐는데 그거 딱 뚜껑 열었더니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 어디서 난 거냐 이거. 그랬더니 sk는 딱 답변 하나면 다 해결돼요. 우린 모르는 일이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전 세계 물류라는 건요. 교역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중국에게 직접 파는 건 막았죠. 그럼 제3세계 국가로부터 수입해오면 돼요. 하다못해 베트남이든 인도든 아니면 북아프리카 어디든 간에 거기에 반도체 관련한 부품 회사 페이퍼 컴퍼니어 차려놓고 나이지리아든 베트남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수입해간 걸로 처리한 다음에 거기서 중국을 보내면 끝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건데요. 막을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도 다 알고 있는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그냥 놀란 듯한 인위적인 표정 지으면서 어머 몰랐어요. 이렇게 끝나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도 못 묻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꼭 어떻게 막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도 겉으로는 당황스럽다 할 수 있지만 크게 실익은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익이 더 많아졌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따라오려고 했는데 미국이 눌러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화해를 한다거나 이런. 많은 분들이 또 그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요즘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지 않나 재무부 장관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걸 봐서 우리에게는 팔지 말라고 하고 지네들이 팔려고 저렇게 화해무도 간 거 아니냐 이거 오해하세요.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 전에 언제 중국 본토를 갔는지를 한번 신문검색을 해보십시오. 딱 5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이면 뭐의 사이클가 똑같죠? 대선 대통령인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둘이 붙을 때 붙기 바로 전에 이제 선거 전이니까 집권당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높이면 안 돼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 때문에 돈 버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해하는 척 가는 거예요. 국무장관이 달려가서 달래주는 거죠. 야 잘해보자. 야 물가 좀 낮추게 좀 물건도 싸게 하고 나도 관세 좀 낮추고 할게. 잘 지내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잘 굴러가거든요. 미국에서는 경제 잘 굴러가는 게 선거의 이기인데 최고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선거 캠프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중국을 압박하겠습니다. 중국을 못 살게 보겠습니다. 제가 당선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다음 본격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선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또 달려가는 거죠. 가서 야 너네 물건 좀 싸게 좀 줘봐. 우리가 관세 그거 좀 어떻게 풀지 고민 좀 살짝 해볼게. 이렇게 해서 화해 모드로 하면 미국 내에서도 중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중국 자꾸 괴롭히니까 우리 장사가 안 돼요 하는 말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건데 선거 본격화되면 다시 압박 수위는 엄청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거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이 내신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애가 요즘에 어린이 신문을 보는데 거기 보면 맨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북극의 항로 이런 얘기가 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요. 제가 사실 요즘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정말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게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 그다음에 기후환경적인 변화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힘이 약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서 쓴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결정적인 게 북극이에요. 제 책에는 중간중간 지도를 많이 넣었어요.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 위치는지 보시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 가거나 출장을 가보시면 한때 엄청나게 번성했던 도시 국가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수메르 문명 때 무슨 문명 때 해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문명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 문명권의 그 도시 유적지죠. 지금은 거길 딱 가보면 여기 이렇게 휴양찬란한 해놓고 연대표를 보면 우리나라랑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려 때네 아니면 무슨 때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께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위상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만큼 그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번성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문화유적지 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 실크로드로 가던 길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길이 바뀌었구나. 그렇죠. 해안길로 갔잖아요. 바닷길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가 우리 부익남님 만났으니까 역세권이었다가 역세권이 아니게 된 거죠. 치명상이잖아요. 이게 버스로 맨날 다니다가 지하철 생긴 순간 완전 끝나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교 좋았나. 이걸 미리 들었으면 책에 썼을 텐데. 버스 터미널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져요. 그래서 바닷길 생기고 나서 완벽하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휴양찬란한 문명권이 다 쇠락한 거예요. 지금 그쪽에 있는 나라들도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해안지방에 있는 도시들 잘 떠올려 보십시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문바이 카이로 등등 다 잘 살아요. 다 역세권이거든요. 항세권. 항세권.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이 국민소득 5만 불 넘고 이렇게 된 건데 도시들이. 그런데 그 역세권이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바뀌는군요. 네. 바로 북극해예요. 왜 북극해가 역세권이 되느냐. 지금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공산품의 한 40%를 한중 1이 만들어요. 그럼 한중 1에서 만든 그 공산품이 북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가는 경로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남중국해 지나서 말라카협 지나서. 엄청 돌아가고. 그렇죠. 저기 호르무즈협 지나서 스웨주나 지나야 가요. 그래서 로테르담까지 가면 한 2만 2천 킬로미터 걸립니다. 그런데 부산항이든 여기에서 그냥 위로 간다. 블라디버스토크 위로 간다. 그럼 얼마가 걸리느냐. 1만 6천에서 1만 5천 킬로미터면 도착해요. 많이 짧아지네요. 3분의 1 거리가 줄어요. 그럼 물류비용이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바로 그것 때문에 북극항로가 열리는 게 완벽하게 교역로가 바뀐다. 다시 말하면 역세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3호선 타고 일상 가다가 gtx 타고 지금 일상 가는 그 느낌이네. 이런 비유를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책에 썼지.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역량이 또 만드는 데랑 쓰는 데가 완전히 직결되는 느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왜 못 갔었었죠 북극해는 1년 365일 이용을 못 하잖아요.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쇠빙선이나 내빙 기능이 있는 배들이 앞에서 끌어주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 내재된 배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데 해양학자들 저는 해양학자가 아닌데 책에서 그대로 써드렸습니다만 해양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짧게 보면 2026년 길게 보면 2030년 안에 두꺼운 빙벽은 다 녹는데요. 다시 말해서 1년 365일 이동이 가능한 루트가 열리는 거예요. 루트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어딘가 우리 동북아 지역을 종점이라고 해야 될지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출발할 거점 항만도시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럼 교수님 그런 항만도시 다 중국이 가져가거나 일본이 가져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굉장히 유력해요. 왜 그렇죠 일단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 연안 해안에 거의 56%가 다 러시아 영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협조 없이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누굴 점지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러시아는 일본하고는 전통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동해연안을 같이 개발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쿠릴렬도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싸우고 있죠. 영토 분쟁하고 있는 나라와 경협을 한다? 우리로 따지면 일본한테 갑자기 독도 개발 같이 하실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는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데 이건 좀 설명이 약간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좀 해보면요. 원래 중국은 동해로 바로 못 나갑니다. 우리 두만강 하류를 보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동해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북극해 항로 이용하려고 동해로 오려면 저 서해에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동해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러시아랑 북한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러시아가 거절했어요. 두만강 하류 이용하려면 러시아의 강의니까 북한의 강의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제 책에는 자세히 써놨지만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사이가 좋을 수 없어요. 러시아가 중국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용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거지 원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아니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저렇게 강성해지는 건 인근 나라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를 얻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고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또 우리나라 땅이기도 했고 우리 옛날에 선조 때는 대부분은 중국이 점유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이 러시아가 점령하기 전에 해삼위라는 이름이 원래 지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가 약해지니까 내려와서 부동왕 얻으려고 점유하고 나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름을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러시아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블라디보스토크가 무슨 뜻이냐. 블라디하고 보스토크 두 개 합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방을 점령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내 땅이면 이름 그렇게 지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간신히 이 땅 점유했으니 어떻게든 이걸 우리가 지키자 점령해보자 이 수건을 담은 지명이에요. 지금 간신히 내 땅 된 여기를 중국이 와서 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 쓰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너무 급해졌어요. 많은 생필품 공산품 경제 제재 막혔기 때문에 중국이 안 주면 구할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물품들 중국이 조달해 주거나 중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넘어오지 않으면 얻을 방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다시 찾아왔어요. 푸틴 나 기억하지 그때 받은 물건 잘 쓰고 있어. 그 블라디보스토크 말이야 계속 너 그렇게 혼자 쓸 거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용 허락을 득했어요. 그래요. 이게 그런 이슈만 아니면 러시아가 절대 안 해주는데 약간 그래서 중국은 경쟁자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빠르면 26년 정도라면 어쨌든 지금 경쟁자일 수 있는데 만약에 부산항이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서 왜 항상 우리는 소외받아야 되냐. 우리 안산이나 용인이나 이쪽 경기도 지역에서 만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거는 바로 srt 그 경로를 타고 바로 가면 된다. 그런데 강릉이나 속초나 이쪽 항구를 이용해도 되는데 동해안이나 이쪽을 이용해도 되는데 무엇하러 부산까지 그걸 다시 내려보냈다가 하냐. 그래서 우리 쪽에 북극해 거점 항만 인프라 사업 해달라. 이게 지난 대선 때 양쪽 대통령 후보에게 다 들어갔어요. 찌라시로. 쪽지 예산. 그런데 이제 그게 반영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영할 수 있는 연도는 좀 뒤로 미뤄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강원도 도 배제할 건 아니에요. 강원도도 국내에서 생산된 것들은 어쨌든 유럽이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쪽도 어쨌든 주목해볼 수 있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영상에 보면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부동산 사는 거 의미 없다. 왜냐 조금 있으면 북극 녹고 하면 해수면이 막 상승된다. 그래서 송도부터 해서 쫙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부산도 그렇고 잠긴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러면 이게 또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지정학적인 그런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걱정해야 되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반은 걱정을 해야 되고요. 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책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언급할 때 거기에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난민들이 좀 늘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에 써드렸는데 메콩강의 수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메콩강은 동남아강이 아니에요. 중국강입니다. 메콩강의 전체 유역 길이를 보면 중국 저 티벳에서 발원해서 저기 중국 다 거친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 5개 지난 다음에 남중국해으로 빠지는데 전체 유역의 길이에서 중국을 거치는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중국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 상류에서 댐을 많이 건설해서 하루에 물의 수위가 낮아졌고 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물의 수위가 낮아진 것도 같이 공존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메콩강의 지류인 어느 천을 기반으로 동네에서 농사 짓고 어업 활동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천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농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던 지역을 이주하는 기후난민이 몇 천만 명 이상 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 변화 지정학적인 변화가 유발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어떤 메트로폴리탄 도시들 그런 도시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수준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해외만 얘기하면 부익남 채널에 와서 재미없으니까 국내 얘기를 하나 드리려면 제3항강교 완공되고 나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걸 딱 알고 나서 초기 땅 투기하려는 어마어마한 갓부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설립한 고등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투기를 하신 거예요? 네. 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땅을 가지고 있어서 고등학교도 세운 거예요. 더 빨리 사신 줄 알았는데. 더 빨리 샀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그 땅 하나 뚝 띄어서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 부자셨죠. 어마어마한 땅 부자예요. 그분이 바로 강남의 땅을 취득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제3항강교인 한남대교 완공되기 직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국일보 설립자 누구 몇 사람이 있어요. 쫙쫙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강남 초창기 완전히 지금 같은 모습 안 돼 있을 때 초기 땅값으로 어디가 제일 비쌌을까 어디가 제일 비쌌을까요. 지금은 압구정인가요 청담인가요 지금 땅값이요? 제일 비싼 데는 당연히 삼성역. 삼성역이구나 지금 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보통 도산대로 이런 데도 비싸고요. 그러면 거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도산대로 근처니까 강에서 가까운 쪽이 많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강남이 저 양재까지 말죽거리까지 다 개발된다고 했었을 때 강변이 제일 쌌어요. 강변이 왜일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물 난리 나고 뻘받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맨날 물에 잠기는 곳이야. 거기에 무슨 아파트를 진다고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현대니 삼부토거니 이런 데서 원래 압구정 아파트 앞에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여의도 같은 크기는 아닌데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거 다 캐서 그 모래를 다 갖다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뚝을 올린 거죠. 그래서 압구정과 청담이나 이쪽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면을 높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 뒤부터는 강남에서 제일 비싼 라인이 이쪽에 가깝게 된 건데 초기에는 강남에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이 양재 쪽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한강변에서 저 양재까지 가시다 보면 강남은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대부분 물에 잠겨요. 요즘도 또 잠겼잖아요. 강남역 맨날 잠기고 하잖아요. 맨날 잠기죠. 원래 강남은 물에 잠기는 곳이야.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거기다 뭘 한다는데 그러면 그나마 사람 살 곳은 양재천 근처야. 거긴 물에 잘 안 잠겨요. 해서 그때는 거기가 제일 비싸였어요. 그게 바로 물에 잠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건설 토목기술 과학기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당분간까지 버텼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다시 강남이 잠기는데 그것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사례 말씀드리면 저 초등학교 때 제 학교 친구들이 막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정호야 나 다음 주까지밖에 학교 안 나와. 너 어디 가. 우리 아파트 완공돼서 그걸로 가야 된대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가장 친구들이 많이 갔던 곳이 한 세 군데로 흩어져요. 하나가 노원구 아파트 단지 많이 생겼죠. 또 하나가 목동 그리고 또 하나가 올림픽 선수촌 세 군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밥 먹으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철수도 전학 간대요. 걔는 또 왜 가냐. 지난주에도 너 네 친구 누구 어디 가지 않았냐. 걔도 가는데 얘는 어디로 간대요. 했더니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내 친구들이 이사 간 동네 중에서 어느 동네가 유치한 질문 어느 동네가 제일 좋아요 유치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니랑 목동은 사람 사는데 아니다. 왠지 아시죠. 물에 잠시잖아요. 옛날은 진짜 물난리가 많았어요. 엄청났죠. 거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거기다가 무슨 아파트 단지 신다는데 어쩌자고 그러는지 그거 있으셨고. 잠실이 이름이 왜 잠실이에요. 잠실의 뜻은 다른 거긴 하지만. 농담이지 마. 농담이지 마. 사람 사는 데 아니다고. 하여튼 그래서 그쪽도 자주 잠기거든요. 그런 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추천해 주신 분이 곳이 노원이었어요. 노원. 그런데 지금 땅값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자 결론 아셨죠. 해수면 큰 영향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건 또 과학기술로 해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뭐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요. 항상 뭐든지 대책을 또 내고. 그럼요.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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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